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무리의 우리 무리의 우리에 나오는 한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무리의 우리 다들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마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웹툰 잘 챙겨 보거든요. 이게 이게 제목이에요. 하긴 보는 것만 보긴 하지만 좀 저는 그 그 오글거리는 사랑 얘기는 조금 힘들지만 뭐 개그나 뭐 이런 거 있죠. 생활 일상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그 네이버 웹툰에서 무리의 우리라고 그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주인공의 딸 근데 딸인데도 아마 얘가 주인공일걸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 한별 일곱 살 잘 부탁 일곱 살짜리 꼬마의 한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얘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재 만들어야겠다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댓글로 그 뭘 만들어 달라는 댓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쥐어짜서 근데 얘 만들어 보고도 싶었어요. 그래서 한별 일곱 살 잘 부탁 한별이 한번 불러 볼게요. 한별 나와줘요. 쇼 이렇게. 귀엽죠. 아 원래 그 웹툰이 훨씬 더 귀엽습니다. 이 인형보다 훨씬 귀엽긴 한데 그래도 그 디테일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실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머리색 뭐 그 옷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얘는 요 신발 노란색 신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해피코트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조금 촘촘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조금 가느다란 실 준비했어요. 선물받은 실이어서 사실 얘도 그 어떤 이름인지는 모릅니다. 얘는 집에 있던 실 노란색 그리고 그 그 한별의 피부색 실 요 색 실 선물받은 실이어서 뭐 어차피 해피코튼 있으시면 해피코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마 해피코튼을 사용하면 우리 우리 한별이가 조금 더 커지겠죠. 한 손바닥을 가릴 만큼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 선물받은 피부색 실 그리고 원피스 실 원피스 실 요것도 선물받아서 이름 모르고요. 민트색 민트 그리고 머리 실 살짝 그 네이비 칼라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해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것도 선물받은 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먼저 만들 때는 얼굴부터 만들 거거든요. 얼굴, 머리카락 하기 전에 얼굴. 일단 원형뜨기 8코로 시작해서 16코, 24코, 32코. 아 참! 코바늘은 3호. 3호 사용합니다. 8, 16, 24, 32, 40. 늘리거나 줄임 없이 40코. 왜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보통 보면 뭐 24코 한 번 더 뜨던가 하는데 우리 우리 그 한별이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타원형스럽긴 해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요 모양이 나옵니다. 13단까지 40코 그리고 32코까지 줄여줘요.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 만들어서 붙여줄 거거든요. 머리카락은 동일한 사이즈의 실이기 때문에 그 4, 5를 사용해 가지고 8코,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 40코. 늘리거나 줄임 없이 1, 2, 3, 4, 5, 6, 7, 8. 늘리거나 줄임 없이 40코까지 떠주고 나서 이제 반절, 반토막을 내가지고 여기 반절만 떠줄 거에요. 이쪽으로 한번 쭉 갔다. 기둥 한번 세워주고 이쪽으로 쭉 갔다. 기둥 한번 세워주고 쭉 갔다. 기둥 한번 세워주고 쭉 갔다. 그러면은 이제 13단까지 20코로 떠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 삐쪽배쪽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삐쪽배쪽을 표현하긴 했는데 굳이 이거 안 하셔도 그냥 민자로 가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삐쪽배쪽을 표현해 봤습니다. 디테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쪽에 탁 붙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여기 밑에 부분 한 세단 정도는 띄어주고 얼굴에다가 붙여줘요. 세단 정도는. 그리고 그 앞머리는 그 사슬뜨기로 4코 하고 기둥 한코 세워준 다음에 그 짧은뜨기 4코 2단 짧은뜨기 4코 떠주고 또 기둥 하나 세워주고 3단 4코 짧은뜨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만들어가지고 앞머리는 두 갱. 두 개 만들어서 여기 옆쪽에 차차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컴온 컴온. 잎 부터 센터를 잡아주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반가닥이라고 했는데 저 요즘에 다이소실, 자수실. 자수실. 이목구비 표현하는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가닥이라고 하면 이게 여섯가닥이거든요. 거듭이 근데 3가 다 3가 다 뽑아 가지고 일단 원액뜨기 일곱으로 해가지고 2단 14코 해서 여기다 붙여 줘요 그러고 나서 입모양을 살짝 잡아 줍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 립 라인 검은색으로 해 주구요 그러고 눈 눈 눈도 똑같아요 그 자수실로 그 아니면 하얀색 신 있으시면 그걸로 뭐 그 일단 원액뜨기 4코 해가지고 여쭈 위에다 이쪽에다 붙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라인으로 검은색으로 바깥에 이렇게 조금 골직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눈썹도 만들어 주구요 그리고 귀 귀는 원형 뜨기인데 4코 인데 첫 코를 만나지 말고 그 1 2 3 4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착착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32코 까지 줄여줬는데 15, 15단 24코 줄여주고 16단 16코 줄여주고 17단 8코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몸으로 와요 컴온 뭐뭐로 왔는데 그 여덟코로 끝났잖아요 여덟코로 끝났는데 이렇게 목 부분을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그 피부색 그대로 얼굴색실 그대로 쓰면서 한코 아니 한단 여덟코 떠줘요 그러고 나서 2단부터는 옷 색깔 옷 색깔로 해주는데 16코 늘려주고 14코 늘려주고 이제 4단부터 한코씩 늘려줍니다 그 25 26 27 여기 6단까지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나뉘는데요 원피스 이게 보시면 사슬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 둘 나눠져 있어요 그럼 앞쪽으로 앞쪽 코는 원피스가 되는 거고 뒤쪽 코는 몸땡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17단 7단은 이제 바깥쪽이죠 바깥쪽 코를 잡아가지고 27코 그냥 쭉 떠줘요 그리고 그 8단 9단 10단 11단 12단까지 한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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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줘요 한코씩은 그 동일한 위치에 늘려주지 말고 그 뭐 이번에 여기서 늘렸다고 하면 다음단은 여기 다음단은 여기 다음단은 뭐 여기 다음단은 여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골고루 늘어나게 해가지고 A형 원피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미안합니다 어 원피스 피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제 뭐 몸 만들 건데요 뭐 음 몸 안쪽 코를 이용해 가지고 몸 안 여기 있습니다 27코 한번 떠주고 2단은 살짝 줄여줘요 25코 3단 한코 더 어 어 3단 24코로 줄여준 다음에 4단 22코 로 줄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는 이제 8코 8코씩 잡을 거거든요 8코 8코 일단 8코 그 4단까지 8코 피부색 실로 해주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갈아탄 다음에 그 8코씩 8코씩 2단 더 떠줘요 5 5 6 그리고 그 7단은 10코로 늘려주는데 앞코 앞코에서 그 두코 늘려주고 2 8단 그냥 늘리거나 줄임 없이 한번 10코 더 떠주고 9단은 7코로 펴 그 뭐지 앞코에서 줄이지 말고 그냥 그 올라운드로 하나 그냥 또 2개 줄여주고 하나 그냥 또 2개 줄여주고 이런식으로 3코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 마무리 그래서 양쪽 다 마무리 여기 다리 부분에 손 넣을 때 꼼꼼하게 잘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갈라진 부분에 따가 이제 그 솜 채우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 되는데 그 이 다리 만들기 전에 몸 참 그 이채채채 팔 부분도 만들어야 되는데 팔 이게 좀 디테일 부분이 조금 많아 가지고 팔 부분 일단 원형뜨기 그 피부색 실로 6코 그리고 살짝 주먹 주먹 쥔 느낌을 하기 위해서 1코 줄여줬어요 그래서 2단 5코 그리고 5색 실로 바꿔 타면서 한번 5코 4단부터 1코 더 늘려줘 가지고 8단까지 6코 이렇게 가지고 옆부분에 붙여줍니다 아 참 그리고 내 카라 내 카라는 일단 사슬 뜨기 16코로 한 다음에 기둥 않고 세워주고 2단 16코 해가지고 이 목부분이 지금 피부색 실로 암 아마 돼 있을 거에요 얘를 감싸듯이 이렇게 가지고 해주고 요기 디테일 부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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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부분으로 해주시면 더 깜찍한 한별이가 되겠습니다 한별이가 여자 맞을 거에요 제가 3화까지 봤는데 여자인 거 같아요 치마 입었잖아요 그니까 요즘에는 그 편견을 가지면 안되니까 아무튼 오늘은 디테일이 많아 가지고 설명이 길어 가지고 영상이 또 길어버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리에 우리 안 보셨으면 한번 보셔요 재밌더라고요 전 재밌었어요 그 아직 3화까지 한 거 같거든요 어 한번 전 추천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무리에 우리 작가님이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진짜 한별 한별이를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아 원하신다면 물론 뭐 당연히 이걸 볼지 안 볼지를 모르겠지만 그 진짜 만약에 보신다면 한별이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 우리 우리의 한별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인형이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무리에 우리 한별이가 인사드릴게요 한별 일곱살 잘 부탁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